살이 좀 져가지고 잘 나올 줄 모르겠네. 헐. 현재 4일 됐는데. 안녕하세요. 다시 할게요. 나는 안다. 소감과 표현에 대해서 많이 알게 좀 작품이지 않나. 전체적으로 다 인 것 같아요. 복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깨워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절박한 순간 떠오른 그 남자. 현재 선배는 최고입니다. 일단 성격도 너무 좋고. 연기는 뭐 단연 웃음을 최고 잘하고. 누나가 촬영 현장에만 있어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. 선배님을 딱 표현할 수 있는 6글자. 아름다운 사람. 딱 그냥 그 자체에요. 아름다운 사람. 저는 제 사람한테만 그래요. 친구한테도 그렇고. 멀티가 잘 안 돼서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. 정선이에 가깝죠. 근데 정선이하고 틀린 점은. 정선이는 마지막에는 그랬지만. 세종이는 이제. 안에 있는 것까지.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. 다 얘기해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. 전부 다. 차기작은. 열어둬요. 절대 제한 두지 않고. 죽기 전까지. 다 하지 못하는. 그런 배역들이. 많잖아요. 그래서 제한 두지 않습니다. 최근에.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. 근데 이제.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있어요. 베이비드라이버라고. 그 감독님한테. 되게 감탄했어요. 거기에 나온. 캐릭터의. 감정에 따라서. 연춤이나. 촬영 기법이. 되게 독특했어요. 이러면서 봤어요. 어. 막 이래서. 이러면서 봤어요. 안녕하세요.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. 양세종입니다. 앞으로도.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.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že. 보 bona. tag. 뭔가. 짜증이 없는 save. 욕이 Beast. 후. consequ향으로 nächste. 데뷔 일단은. 그ック석으로 지켜 fluorescent. 물을 above. 다 음악을 앞으며. 합니다. 그래서, 그러네. 그러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